세종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 전동면 심중리 일원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초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을 위한 입지 공모 절차를 거쳐 이곳 일대를 1순위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후보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업에 사전 동의를 했던 후보지 반경 300m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의 부담을 느껴 최근 동의를 철회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업 신청자도 스스로 후보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던 세종시는 매우 난감해졌습니다. 반년 넘게 진행되어 온 후보지 선정이 무의에 그치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2024년 항공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시 관계자는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후보지 재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지면 권역별 순회 설명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폐기물 처리장 건설 계획에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단순 대형 폐기물 처리장을 짓기보단 배출 억제 정책 등이 폐기물 처리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광역 폐기물이 다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을 시가 이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이 폐기물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기존의 폐기물 처리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필요하다면 아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편 세종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LH가 부담하는 1,6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폐기물 처리 시설뿐 아니라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